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세계적인 성악가 소프라노 조수미 씨를 부산엑스포의 네 번째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. 조수미 씨는 지난 2005년 열린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지원한 공로로 명예 부산시민증을 받은 바 있고 지난해에는 부산오페라하우스 홍보대사로도 위촉됐습니다. 조 씨는 세계인들이 꼭 가보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엑스포 유치가 절실하다며 부산이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